저것도 내 스킨이잖아 요즘 칼리스타 많이 나오니까 칼리스타 좀 더 팔리나? 도움말 명예롭게 싸우세요 비 비 아노인 파이프 아니 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거 봐 드라마스 함 뽑아 나 에코인딩 홍보 감사해요 은님 사랑해요 듀크 암 듀크 아니 보성 마야 젠고루아 일로와 보성이 형 보고있죠 전 아직 형 안 잊었어요 아 이럴거 같아서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했더니 이거로 오네 아 뭔가 이거 익스킨 쓰니까 뭔가 내가 호성형 된 기분이야 뭔데 이거 안녕하세요 리시 하나 이거? 사람들 관심이 없지 이거? 이런 스킨 본적 있어? 아 아 진짜야? 보라 같은데 에코 스킨에 대한 그런거 말해줘야 하는데 에이 설마하고 있어 리시 리시 잘하라는거 있어 어 아 아 멋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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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프다 될 거 같애! 될 거 같냐고! 뭐하냐? 레벡토 뭘 뭐해! 잭슨데! 아 저게 안 먹어져? 이것도 굴대기네? 캐릭터들이 굴대기들 밖에 없네 이거 아아 제발! 아아 살려줘! 아니 살려줘요! 살려줘요 살려줘! 아 뭐해! 살려줘! 뭐하냐고! 미니엘 들어가면 들어가야지! 왜 미친 놈아 폭전지스에 이라고 왜? 미니엘 맞아라 진짜! 이랩 찍으면서 떡큐 받겠죠? 그럼 RQ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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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프레스 잡은 거 아니에요? 인정? 아.. 전쟁의 연습실이군요 하하 에이.. 에이.. 에이... 에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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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에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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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미드 차이! 미드 뭐해! 미드 뭐해! 미드 있었으면 다 한 번 깔아! 아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아아 미드 아 바텀도 못 땄어 아 이거 카즈키 오는 것 같은데? 어 뭐야 저기요 미드 많이 맞으신대요? 아저씨 나이스! 뭐해? 아 이거 에바인데 틀렸나? 아아! 아하하! 제발 배치게 아 못잡아 이거 아니 배치게 왜 아 왜? 와! 버라 와 벌리 벌리 아! 아 technologies 아 근데 진짜 너무.. 못했었잖아 못하라고 아 니가 1대로 치는 걸 못하라고 아 진짜 가득 쏠 것 같은데 이제 경고 중 아 제발 어 아 뭐해 오케이 아 너무 고통이야 너무 고통 아 내가 더 고통이야 아니 아 뭐해 왜 왜 이래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왜 다 화나는 사람 밖에 없어 어 어 뭐가 문제야 뭐야 아 병신아 뭐야 저기는 저거 뭐야 아 내가 사이버각이 나오네 와 또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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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에도 이기는데 뭐야 이게 아 하 아 우리가요 아 우리 가요 뭐 우리가 하는 연습실 분위기가 잘 좋네요 은 10분만에 10대슬을 쳐야지 아 몰라 못해 죽어 그냥 못 이겨 궁으로 돌아오는게 낫나 이거? 아 우리팀 너무 못해 에잇 뭐 중이야 지금 롯데이를 했는데 끝날래? 제가 알기로는 순이님 페이커님과 듀오인걸로 아는데 킥킥 아 나 잊겼는데 팀이 안.. 아무 팀이 안 더하면 팀 차이니까 지금 중이에요 아 이거지마 내 상배 준식 우주치의 일투자 배준식 신혼대고 금천기 배준식 귀치군 배준식 위안과 사는 배준식 아 하나 인정할게 대단하네 바텀은 왜 죽었어? 이거는 내가 이제 보겠는데? 노펠 노펠 뭐야 뭐야 미친 노펠인데 이거? 아 미쳤나 봐 뭐해 우리팀 뭐야 이거 아 넘어가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쓰레쉬 뭔데? 와 쓰레쉬 핑전 찍어줘 절대 안 죽죠 뭐해 와 왜 왜 우리 궁이 없었어 궁 아 이거 리쿠 집에 안 갔어 아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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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아 이거 못 잡는다고? 저기로 가 이 상태로 가면은 잡나? 되게 애매한데 이거? 아 아 아 너무 헌신적이야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건가?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발 벗고 뛰겠습니다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씨 아 제발 미드 포블 먹을게요 아 씨 아 못 이겨 이거 이제 내가 먼저 깨겠지 내가 죽어서 못 이겨 오케이 텀을 갈까? 텀을 가는 거 죽겠는데? 테마스 너무 좋아 저거 테마스 대가지고 얜 뭐해 도망갈게 갈게 죽여도 죽이지 마 이리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아니면 이리로 이렇게 지나간다 아 테마스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타봐 아 아 나 어 아 아이 체계 바뀌어 주십시오 바뀐 한 80% 나왔어요 열심히 뛰겠... 아아아아아아아아 헬프 헬프렛... 오케이 아 죽었다 이게 드라마트가 날 막으려면 화살인 데려와야 돼 데려올고 왔다 아 나 템 너무 잘 떴는데? 아 집 가고 싶네 아 집 가고 싶네 자 이제 상관없죠 이거 후방가면 어떻게 못 이기는데 무조건 못 이기는데 갑니다 저걸 처치했습니다 내가 시작된다 내가 끝난다 자 슛만 하면 베스트잇만 까라 야이 베스트잇 까라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포기하고 아아 아 왜 안가? 아 죽었다 아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아아악 아아악 어디로 가면 살지? 여긴가? 아아 우리 공 죽었어? 아아 점프 빠졌어 오구나 아아 ok 당선 아 뭐야 이거 아 형 이런다 어떻게 살라고 비비야 사내 옷도 쉽게 강한 정신력 야 이 우리팀들이 대신 중이신가